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섹션으로 이제 뭐 거의 확실히 된 거 아닙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 김용빈 선관위 위원장이 사무총장이 이제 최종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이제 하기가 쉽지 않게 돼버린 거죠. 뭐 그 사람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들 못 찍겠다는 건 뭡니까 위조투표지 제3의 장소에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거 조작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 총선까지 보면 국내 부재자 투표는 일정 지구의 이름들 의문이 되고 해외 동포를 상대한 국외 부재자 투표는 전부 전국적으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 이전까지 여러분 조사하더라도 부재자 투표는 또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마무리된 것이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이 전수조사가 마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 jah님이 수행한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특정 공직선거의 조작 정도를 시각적으로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죠. 이게 관내 사전 투표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740만 표였지 않습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235만 표로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 투표자 수를 늘려야 더 조작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사전 투표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740만 표에서 1235만 표를 늘려야 더 많이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나는 그림입니다. 이걸 jih님이 아주 정성들여서 보내줬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전반적으로 2017년보다 조작 정도가 조금 높습니다. 6% 대 7% 조작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약지구를 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선거에서 좀 취약지구였던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호남권에 대폭 사전 투표 조작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어집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리고 실수가 발생한 것은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에 뵈가지고 사전 투표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보시게 되면 호남권 차익값을 강화했고 경부 일부 지극 차익감이 약화됐다. 이게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세월이 가면 밝혀지겠죠. 그렇게 해서 어제 추정치는 230만 표로 추정했는데 제야 전문가는 여러분들 이것을 240만 표로 추정하니까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했지만 거의 240만 표 내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조작이 얼마만큼 웃기는 결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면동 차익값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국의 은면동이 3,491개입니다. 3,491개. 3,491개인데 3,491개 가운데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플러스인 경우가 부산 205대0, 대구 139대0, 대전 79대0, 울산 56대0, 제주 43대0, 세종 16대0, 서울 423대1.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까 부산의 205개의 은면동에 전부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뭔가 하니까 205개의 이름 동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던져 가지고 매번 안면이 다 나오거나 매번 뒷면이 다 나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205승입니다. 2분의 1을 205개의 이름들 곱한 겁니다. 아마 수경분의 1일 겁니다. 부산의 205대0라는 것을 뜻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를 여러분들 205번 치렀을 때 모든 선거에서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이길 확률이 바로 205대0를 뜻하는 겁니다. 미친 결과고 조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3천 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9천억의 예산을 써 가지고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서울은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은면동이 424개입니다. 424개 가운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423군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한 군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겁니다. 2분의 1의 423승입니다. 423번의 이름도 선거를 치러 가지고 전부 다 더불당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5대 제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제야 H님 이름을 조사한 걸 보면 70승 205승이야 70승만 하더라도 11회 8천59승입니다. 505백 8천59경분의 1입니다. 미친 확률인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 거죠.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11번 12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일이지만 저는 4월 10일 총선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걸로 봅니다. 마치고 나면 또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야 H나와 제야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거에서 또 같은 짓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확률은 이겁니다.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런 선거를 날이 갈수록 더 화끈해집니다. 부정선거가 날이 갈수록 더 화끈해져가지고 도저히 암세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참 2월 달에 국힘당의 여러분들 인기도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란 게 제가 계속 경고를 한 거죠. 당신들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못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당할 거다. 이번에 이런 선거 넘어가면 대선은 그냥 자동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을 국민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전투표자서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고 그 개인 도장은 사전 등록하면 안 되고 1996년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일날 당일날 아침에 투표록에 날이 나는 것을 여러분 가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국민들 여론이 좀 많이 각성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래도 조금은 기회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좌파진영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이런 방송조차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런 방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나마 이런 밝혀지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언제 했고 어떻게 했고 얼마나 훔치고 하는 걸 다 밝힌 것이고 이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뭐 어차피 뭐 노력해봐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특정후보하게 밀어주는 방식을 사전투표 양일사에 실시하고 실물투표 전 사바골사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더 확연하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야 H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가 이름 조작한 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보궐선거에서는 15%대 선거인 수준으로 15%대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찾았는데 22.640%가 찾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해 가지고 7.5%를 부풀리고 3만 7,771표 위조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뭐죠? 이렇게 쑤셔 넣은 겁니다. 20개 동에다가 염창동, 하국본동, 가양일동 이런 식으로 염창동만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방법은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렇게 집어넣은 거죠. 하국 염창동에 2,824표를 집어넣고 하국 본동에 1,831표를 집어넣고 모든 표는 더블당 후보와 한께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해 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해 놓으니까 표를 한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런 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린 겁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더블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를 3만 6,557표를 67표를 받았는데 갑자기 2023년 10월 11일 강석우 진양 보궐선거에서 7만 4,200표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 이게 끝나고 나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뭐죠? 차이가 엄청나게 큰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가 나오는 거예요. 선거를 되찾아야 되는데 조작 안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작하면 다 이렇게 되고 2023년 선거, 2022년 선거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도 개헌선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면 개헌선 무너뜨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한 이거를 4년 이상 정도 이렇게 규명해왔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뭐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래도 끝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도록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 정도가 작성이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이번에는 막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